안녕하세요. 깜짝놀들 돌려보려고 해요 오늘의 동물은 치즈가 좀 이루어졌어요 다음날 어이구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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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롱아 좀 나와봐 옆으로 좀만 가있을래? 모든 걸 다 그렇게 참견해야 되는걸? 무슨 색으로 해볼까? 무슨 색으로 해볼까, 제롱아? 제롱이가 선택할까? 제롱이 얼굴에 지금 초록색이 묻어있을까 초록색으로 해볼까? 아 여기가 팔레트가 있구나 제롱아 누나는 이걸 쓸거야 누나는 이걸 쓸거거든? 준비됐어? 이거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라고 했어 이거를 아 물 물 물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? 아 이거 먹는 물 아니야 이거 먹는 물 아니야 먹는 물 먹는 물 좀 이따 줄게 아 목말라? 됐어봐 이거 물 아니야 오 약간 감당 안될 것 같은데 어디 쟤 롱 줄게 그렇게 !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거 맞나? 일단 해 쟤룽아 짠나 뭐하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모르겠어 이러다 카페트 청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누나 뭐해? 어 너무 묽어 무서워 카펫을 다 걷어 써야 됐나? 데려가 여기에 발도장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어? 오케이 한 번에 하자 아 그래 너는 하기 싫겠지? 그렇다면 간식 어디 갔지? 어 그러면은 얘를 어 일단 먹어 맛있지 얘를 여기다가 두면은 이게 뭐야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 같다 어징 아 or 제작진 그래도 얼추 다 발자국처럼 나왔어요 이거 괜찮다 저기도 재롱이 발자국 여기도 재롱이 발자국 여기도 재롱이 발자국 여기도 재롱이 발자국 잘했어요 재롱아 다했어? 재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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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밥이야 물감이야 응 검사해봐 재롱이 재롱이 추루 줘야겠다 잘해줬으니까 재롱이 배달 매일 봄 재롱이 다 다 다 다 이것도 초록색이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내가 근데 이거를 찍으면서 어떻게 추를까지 줬지? 손이 모자란데? 좀 짜자줄게 기다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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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wieder 음 잠깐만 1분만 더 짜줄게 마지막에 기다려 잠깐 잠깐 난리구먼 다 먹었다! 끝! 가세요! 야! 잠깐만! 글루 가져와! 눈 어디갔어? 얼굴이 꼬질꼬질하네? 눈 어디갔어? 눈 어디갔어? 눈 어디갔어? 눈 어디갔어? 눈 어디갔어? 목숨이 다 먹은 연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